제가 일단 이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사를 가게 되면 일단 좀 남는 물품이 있잖아 얘들아 남는 물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룰렛! 룰렛을 해가지고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구찌 옷 저거 한 벌에 400만 원짜리거든요? 조식 서비스도 있는 거 알지? 야 얘들아 이건 솔직히 막말로 입을만 하지 않냐? 어? 아니 이거 셔츠는 얘들아 아니 얘들아 이거 셔츠는 입을만 하지 않냐? 형 졸라 이뻐 성하야 성하옷으로 리폼하자 엄마가 이쁘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키 사던데 미스콜이 안 했어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보드! 두 개! 아니 근데 이 키보드가 좀 신기한 게 얘들아 그거 적혀있어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적혀있으면 더 오버한가? 그 다음에 헤드셋 이어폰! 이어폰도 한 네 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 이거 장비에 조금만 관심 가지네 갑자기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어 블루투스 스피커 그 다음에 이거 아프리카에서 받았던 제가 홍삼 못먹습니다 이거 존나 비싼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받았던 홍삼 이거 하나 넘길게요 이건 거의 무슨 양팡급 짬처리가 양팡급 짬처리가 아니라 룰렛을 돌릴까? 깰꿈티랑 알로아티 이거 존나 많아 집에 못 들고 가 이거까지 해가지고 룰렛을 돌릴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때? 아 이거 다 빤 거야! 아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한 개 말씀 안 드린 거 있어요 한 개 말씀 안 드린 거 아 아 아 제 이불 100만원짜리 아 100만원짜리 이거 100만원짜리니까 얘들아 구수 이불이라니까? 나 이거 몇 번 하지도 않았 버려 이게 세이야 아니 뭐 100만원짜리인데 형이라면 남이 썼던 100만원짜리 이불 쓸 수 있어요 이거 버릴게요 흠 뻔한 새끼 지가 쓰던 거 더럽고 안 쓰는 거 야 이 개새끼야 이거 한 번 이거 별로 안 썼다고 이 새끼야 뭐 말같이 단순으로 하고 있어 이불 쌀게 얼마에 판내? 아 그래 짬처리 하자 구찌엔 딱 말씀드릴게요 구찌 만약에 구찌 옷이 걸린다 그러면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룰렛 룰렛 룰부터 말해줄게요 얘들아 룰렛 룰 상품을 알아야 이게 형님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할 거 같아 이게 무슨 애장품이야 땀덩어리던 전에 근데 말했잖아 방지혜 짬처리야? 응 방지혜님 말했잖아 짬처리 한다고? 형 내가 당첨되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은 이거야 상품이 상품이 확률이 존나 크잖아 상품 돌리다가 만약에 구스 이불이나 구찌 옷 나오면은 그분 다 가는 거야 아 진짜 리얼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상품은 10% 얘들아 10% 존나 개장 어? 어? 제가 그러면은 별풍선 개수 바로 공개하고 지금 정확히 보이시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2800개인데 오늘 받은 거 다 기부할게요 오케이? 그럼 되잖아 아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단가는 100개부터 하고 어차피 다 기부합니다 자 기부할 테니까 오늘 받은 거 다 공개하고 바로 기부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상품은 낮은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낮은 거부터 오케이? 에잇? 완즐꾸림콩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꽝알로함 서렌치자근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구스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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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 구스.. 구스이불 구스이불요? 아니 시X 아니 실화냐? 일단 구스이불 걸렸어 구스이불 이거 상관없어 오케이 상품$ 1개 5단계 뺏게요 저분 렉 왜 이렇게.. 오케이 됐어 상품 오케이 구스 매진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야야야 구스이브 걸린 사람 상품수 그렇게 하자 상품 드릴게요 매진돼가지고 구스이브 존나 잘 나오네 오케이 상품 아 축하드립니다 바로 드릴게요 나중에 그거 다 체크해라 그만 쏴 지금 계속 밀려 계속 밀려 계속 밀려 5분 밀렸어 5분 밀렸어 5분 밀렸어 계속 밀려 코스이브 상품 다 나갈 때 가지만 감사합니다 상품 오케이 아 축하드려요 빛나하트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꽝 알로하 자 지금부터 이어폰입니다 지금부터 이어폰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근데 꽝이 확실히 많이 뜨긴 하네 이게 10%인데 진짜 안 뜬다 10%인데 후하트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꽝 알로하 빛나하트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꽝 알로하 상상 작품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도스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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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비님 별풍선 뵙게 야 이거 맞아? 설정 제대로 한 거 맞아? 공구리구리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꽝 알로하 옆에서 왜 쪼개냐 너? 아 축하드립니다 코코넛님 축하드려요 1번 세은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꽝 알로하 컴퓨터 가져갈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상품 아 축하드려요 컴퓨터 선생님 여인에게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꽝 알로하 반어제어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부스2부 자 여기까지 로제하트 대포동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컴퓨터 야 근데 태연아 야 이거 10분만에 다 털렸어 이거 맞아? 10분만에 다 나갔는데? 구치옥까지 나갔는데? 이거 맞지? 아 폭풍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폭풍선 뵙게 와 근데 뭐냐? 와 뭐야 아 폭풍선 뵙게 야 10분만에 이렇게 돼? 뭐야 아 폭풍선 뵙게 2 1 2 3 2 2 3 3 4 5 야 어떻게 10분만에 이렇게 되지? 계속 빨리 일단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형들 기부는 무조건 할게 형님들 기부하겠습니다 아 근데 얘들아 다 기부하기로 했잖아 나 이런 거 화끈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거냐면 일단 태연이가 다시 보기 본 다음에 그 분한테 상품이나 싹 다 걸리신 분 이 상품이 걸렸다 그 다음에 싸인 필요한지 안 하는지까지 해가지고 주소 보낼겁니다 주소 보내면은 그 상품 해가지고 제가 택배 보내드릴게요 택배 보내드릴게요 구찌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구찌오 형님은 제가 지금 바로 찾아낼게요 형님 project c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